공기가 빠졌다! 오늘은 뒤집어지는 생이로마카세를 대답했답니다! 공순이임당! 미친 거 아니야? 갯니랑 바다 생파하려고 다 모이기로 했거든요. 생일 축하합니다! 본인도 오늘 생일이잖아요. 축하합니다! 바다씨 불차 마셔가지고 됐다고 했습니다. 여러분!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오마카세인데요.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아요. 오마카세예요. 숫자 오마카세. 먹고 싶은 거 다섯 가지를 말하면 음료불문 다 사줄게. 대박! 뭐해! 약 빠지는 중. 우리 바다는 아니래. 섭외 잘못했나봐. 이 새끼. 카페인 좀 빨고 시작할까? 응. 에피타이저 먹으러 갈 거거든요. 짜자잔! 우와! 그게 뭐야? 뭐야? 오늘 이 티셔츠 입고 가서 이 티셔츠로 결제할 거예요. 이게 바코드 인식이 돼? 바코드 인식이 돼. 짜자잔! 가을! 고기. 내가 입으면 약간 두글 두글해질 것 같은데 정말 너무... 아... 이 옆에 나와.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하나 주세요. 대박. 결제 이거 티셔츠로 해야 돼서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원님 사용기간 지나서 전이에요 어? 아 그래요? 커피 다음에는 뭐다? 담배 당연하죠 제가 여기 금연중이거든요 실내에서 가능한 기타스틱 들어왔습니다 진짜 말쌔다 하지만 이렇게 다음꺼를 했을때 남는게 뭐다? 아가리 똥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니가 광고구나 나 왠지 이상하다 했어 어 이렇게 아 입 담으러 아가리 똥내놔요 나 이거 쓰는데 테라 브랜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너한테? 블리브영 판매 1위 당연하지 나 이거 쓴단 말이야 여기 올라올게요 이거 만든 제작자가 딸의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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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내미 아가리 싹 내놔가지고 방커 했잖아 바로 그걸로 해놓을거야 근데 이게 무알코올무색소 뭐다? 무알코올무색소 오랄리스 가만히 이 흉내가 하나도 안나더라고 꿀꺽 잠깐만 집에 가고싶다 너무 상쾌하다 응 순이 임당 오랜만에 투샷이다 동거일기 이후로 겁나 오랜만인데 그동안 잘 지냈어? 겁나 잘 지냈어 내가 없는 삶은.. 너무 잘 지냈어. 내가 없는 삶은.. 저 짭꼬 소리 질러. 내가 없는 삶은 무료하지 않아? 페인트 먹고 소리 질러. 오마카스 나는 와인 페어링을 해서 먹잖아. 오늘 제가 가글 페어링을 준비했습니다. 이거 유명하잖아. 가글 페어링을 다 해서 내드릴 거야. 다음 음식 먹을 때 찝찝하지 않게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나 진짜 힘들어 먹어. 왜 양이 너무 많나? 입에 반판을 다 먹었는데? 우리 디너쇼 초대 가수 이데라 씨 모시겠습니다. 태국 소민쇼 오는 줄 알았어요. 직원 교육이 아주 잘 돼있다, 여기. 리셋. 소주가 없어서 어떡하냐. 소주 대신 테라브레스 오랄린스가 있습니다. 에? 알콜이 없는데 어떻게 소주죠? 메와틀. 입에서 나오는 메와틀. 경아틀이 옵니다. 구강래 악취 제거, 충치 예방, 프라그 제거. 구강정화 까지. 자 어떻게 좀 정화가 되셨나요? 네. 두 번째 생일상. 아 네. 비가 오기 때문에 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전이랑 어울리는 가글 페어링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인포레스트 멘트. 오! 딱 비올 때 딱딱이네요. 재민이 양파 한 번 먹어봐. 양파를 먹고 나면 입안에 후룽네가 아주 심각하게 남아있죠? 어! 도와주지 마. 안 내면 후룽네 맞기 가위바위보. 너 담배 피지? 레인포레스트. 쉐어링 가글 제품 드리겠습니다. 레인. 언. 네. 입 많이 마요. 구치 추가. 올리브영 2년 연속 1등 했던 제품이야. 맞아. 항상 1등이야 이거. 나도 이거 좋아해. 사가리루. 입장. 진짜 괜찮다. 괜찮지? 진짜 잘해요. 판냄새다. 준이야. 너 지금 팔 근육이 장난이 아니세요? 넌 기미나 부실래? 둘이 하나야? 아니 아니 하나 니꺼. 나머지. 쟨 니꺼 바다꺼. 어? 어머. 많아 많아 많아. 아니야 짜게 먹어 더 맛있어. 잠깐만. 면을 먹는 느낌이 아닌 인스타맛집이네. 세 번째 페어링 제품 바로 오픈해주세요. 근데 진짜 이러니까 옴나 과세 같아. 그렇지. 메밀도 살짝 나온 것 같아. 취일까 이거? 아이씨 다 튀기잖아. 이거 아저씨.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약간 공주 맛이야. 어 이거 공주 맛이야. 스파클 민트로 프리세스 메이크업 하세요. 시바까. 응 순임당. 네 번째 오마카세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죠. 짜파구리. 자장면이 먹고 싶다는 아너리에 중국 음식점을 찾은 남편. 어서 오세요. 안 그래 드릴까요? 두루 그르르 드릴까요? 예. 짜장면 굉장히 먹겠습니다. 여러분 둘. 아 뜨거웠습니다. 으하하하. 으. 으으. 으 Office. 짜장면이 너무 해 봐줍니다. 필. 쏘. 이건 내 전공이 없네. 서울시립대 짜파구리학과. 움직이면! 뼈마리 한참 막. 제작지원 테라브레스. 짜파구리 후룩내를 싹 씻어줄. 네 번째 가글 피어링 제품. 인디고레이팅 아이스밋. 예나 선정의 딸이에요. 이 일 중에 제일 시원해. 이렇게 섰을 때 진짜 시원한 느낌이에요. 다음 각 아이씨. 오마칸 때의 상징이 미슐랭. 미쉐린 타이어입니다. 벌써 이렇게. 어머니 어머. 몸통은. 절단. 절단 놨다. 형체를 이제 완성시켰고요. 제가 자세한 느낌. 갓이 짓. 음. 절단. 변함이 더 멋진다. 걔는. 가위란. 딱. 절단.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바다잼니 생일 축하해 받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잡숴보세요 케이크입니다 맛있다 치워드리겠습니다 커피나 차도 준비되는 건가요?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글 페어링을 하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클랩 민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바로 하니까 진짜 기분 좋다 테라브레스 오랄린스 5종을 모두 경험해보셨는데요 오늘 이 5종 가글 페어링 어떠셨나요? 근데 진짜 인정하기 너무 싫은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김잼린씨 최고의 픽은? 난 이거 비데라씨 꺼 김잼린씨 꺼 케이크 테라브레스로 아가리우룩네 싹 잡아버렸어요 응 순임당 잘 잤어? 잘 잤지 입이 텁텁해 지금 그 어떤 것도 듣지 않는 딸 아가리우룩네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던 아버지의 모든 동화가 들어야 된 이 테라브레스 마일드민트 넌 몇 년생이지? 나 93년생! 걔 30살이야! 야, 아래 은박지나 박자, 이 멍청한 서른아. 오, 야 미생적이다. 응, 내가 뭐 갈까? 이거 정말 불하다. 아, 이게! 천연 성분이 고지어 못 부르네. 양치 끝! 이것부터 저희 취했는데 생일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띠아 챌린지를 초콜릿 한 번 모세요. 물을 먹으면서 한단 말이야. 우리는 거의 맹물과도 같은 무알콜, 무색소, 무, 인공, 상용. 모랄렉스를 아가리에 물고. 흠흠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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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라 브레스. 흠흠흠흠흠흠흠. 요즘에 말년 병장 악귀 영혼 들어간 아줌마. 나 성대모사 연습하고 있는데 들어볼래? 무슨 말이야? 흠흠흠. 필. 수. 짜. 짠. 미은. 감사히 먹겠습니다. 흠흠흠흠. 흠흠흠. 내가 넌 어릴 때부터 넌 이럴 줄 알았지. 흠흠흠이. 감사히 먹겠습니다. 흠흠흠흠, 그래. 그게 참. 거의 다 귀엽다. 흠흠흠흠흠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책감 쌓여있는 과제와 쌓여있는 과세지 흘러가는 시간과 묻혀버린 기회와